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일상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함 안에서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렌틴 시간을 마치고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작점을 하늘만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십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